오늘은 한국 여성과 외국 여성을 비교해볼까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직접 비교 관찰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남성이 필리핀 F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 필리핀 사는 형인데 니들 한국형 KFM은 잘 아는 것 같으니 다른 나라 FM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그제 와이프랑 맥주를 한잔하다가 한국 FM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 필리핀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FM 리스트라고. 필리핀은 여성의 파워가 막강한 나라거든. 필리핀에 있는 화이트 컬러 대부분의 직종이 여성을 필요로 하는 직장이 많아. 남자는 일 자체가 없어서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애들이 많아버리지. 그래서 중산층 혹은 그 이하 가정들은 여성이 가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남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하게 됨. 집이 뒷마당 별채 포함 150평 안되는데 며칠간에 걸쳐서 페인트 혼자서 다칠하더라. 본인 명의라고 본인이 칠해야 한다고 고집부리더니 다칠해버림. 내 마누라만 이런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여성들도 대부분 자기 할 일은 힘들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해내는 편임. 그러다보니 필리핀에서 fm들은 여자라서 배려해주면 그걸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편이 되어버렸어. 탈코르세타는 애들도 많은데 한국과 같은 성격의 탈코가 아니라 머리 짧게 자르고 군대 입대하고 녹아다 뛰고 남자들 하는거 다 하더라. 일반적으로 남자 행세하는 애들을 톰보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보통 남자랑 거의 똑같이 행동하곤 해. 아무튼 한 집단이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완수해야 인정받는 집단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필리핀의 fm들은 진정한 fm리스트라 생각하고 있어. 라는 이 글을 보고 여러분은 많은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필리핀에 사는 여성들은 여자로 인정받고 싶어하기보다는 한 명의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어떤가요. 공휴일 진료 때 통제하는 것도 남직원 야간 진료 때 통제하는 것도 남직원 8년차 직장 이런식으로 반복되는게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하소연. 우리 회사만 해도 신입초복 남녀동 이란데 남직원은 책임있는 이라고 여직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라더라. 일단 여자들은 난 여자인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해. 같은 쓰레기 마인드가 기본 패시브로 갈려있음. 회사 주변에 눈이 많이 쌓여서 좀 치우자니까 여자들 한 명도 안 움직이더라 그냥 당연히 남자이림. 이라고 말하는 한국 남성들의 울분. 이런 사실을 여성들에게 말하면서 동일 노동하자고 말하면 여성들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녀평등을 빌미로 폭력의 수단을 휘두르는 거다. 라는 말을 하며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 노동을 시키는 건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남성 직원만 숙직하는 건 국가인권위에서 직접 나서서 차별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세상. 남성만 숙직하는 게 인권에 올바르다 말하는 대한민국. 여자들 일시키라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일시키는 거다라고 말하며 남자들이 노동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여성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이 정녕 올바르다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fm들은 남성들의 배려를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꽤나 많은 스윗물 쏟알콤 중년들은 그런 여자들을 바라보며 쪼다같은 남자들아 여자들에게 빌빌기어라. 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게 재밌는 사실이죠. 남자로서 욕을 먹고 참지 않으면 같은 남성들에게 쪼다라고 욕먹는 대한민국. 이 나라는 정녕 여자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남자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심한 인간들 영상으로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성분들 오늘도 안전히 살아 돌아오세요.